나는 포도청의 모든 사실을 발구할 작정이었지만 그때 전옥서 주부나으리께서 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어 무슨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포도청의 발굴을 했다가는 주부나으리도 나도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모든 걸 숨기고 은밀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나는 네가 크면 모든 걸 얘기해 주려고 했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건 네가 아직 어린다 그렇기 때문이야 이건 네 어미가 남긴 거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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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요 너한테 면목이 없다만 무덤이 없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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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대다 버렸어.